자 수탈의 역사 참 송재윤 캐나다 맥메스터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신 눈이 참 크게 기여를 하네요.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참 수탈이 고대사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좀 심했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아주 상시하게 자르네요. 조선왕실의 수많은 노비는 누가 어떻게 조달했나 이야기죠. 자민족의 여러분들 50% 이상을 노비 로 삼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시왕조가 어떻게 했냐라는 부분들을 오늘도 상시하게 다뤘네요. 조선왕실이 왕실의 그런 재정을 담당하는 내수사 내수사를 동원해 가지고 노비 인력의 충원을 위해서 부진작 노력을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이란 나라에서 가장 많은 노비를 소유한 주체는 조선의 정부이며 조선왕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여러분 역사 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조선 최대의 노비 주인은 조선 왕실이었다 이야기죠. 15세기 16세기 중앙정부의 각 기관에 소속된 이른바 각사노비는 그러니까 각 지방의 관하의 여러분들 속한 관노비입니다. 관노비는 대략 23만 27만 정도가 됐는데 왕실 재정을 맡은 내수사나 궁방소송의 내노비 혹은 왕실노비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으나 상당한 규모로 짐작된다. 조선왕조는 정부에 속한 각사노비를 관노비를 왕실 소속의 내수사로 끌어오기 위해서 가전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그러니까 이 송재훈 교수의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부분이지만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조선에는 각 지방 관하에 관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사책에서 관노비를 배웠죠. 그 관노비를 왕실 소유인 노비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내수사가 엄청난 여러분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인조가 전국의 여러 집안 관사에 소송돼 있던 관노비들을 둘째 아들 몫으로 돌려서 상속한 사실이 문건으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관노비 가운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노비 가운데 250인을 왕자 둘째 아들 몫으로 상속을 준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내수사가 중심이 돼 가지고 민간에 있던 이런 노비를 가져오거나 기부를 받거나 아니면 관노비를 이런 저런 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져오거나 이런 방법으로 뭐죠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특히 조선왕실은 재정이 후반기에 오면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약탈 수준으로 관노비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여러분들 노력을 다 한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왕실 재정의 가장 중핵을 담당했던 내수사가 있는 겁니다. 내수사가 편법을 동원해 가지고 지방관하소소인 관노비를 빼돌리는 겁니다. 때로는 뭐죠 사노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을 압박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부를 받거나 그리고 그런 왕실이 내수사를 동원해 가지고 노비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끌어모았던 그런 기록들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혁파가 된 것이 1895년 가보경정이고 그게 이러면 실질적으로 혁파가 된 것이 6.25전쟁인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왕조의 노비제도를 이해하시려면 지금 한반도 북쪽에 있는 김시왕조 여러분들 제도가 그냥 노비제도의 연장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와 비슷하게 여러분들 한반도의 남쪽을 끌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부정선거 세력들인 겁니다. 본인들이 노비가 돼가는 것을 모르고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도청이라고 불리는 지도청이 있는지는 모르는 지도청이라고 불리는 인간들하고 여러분들 언론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비상태나 노예상태로 빠지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를 뽑으면 여러분 그게 노비죠 뭐 땅에 노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역사의 이름 질곡이라는 것은 너무나 질기고 강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북조선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저렇게 질기게 조선왕조의 건성과 섭성이라는 것이 저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한반도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못 봐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다시 뭐죠 그래서 친중이고 친북국가로 여러분들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9번씩 조전하고 이제 10번을 조작해서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도달한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같은 언어와 피부와 이름들 모양새를 갖고 있는 그런 동포가 절반 정도가 죽어난 그런 뭡니까 김시왕조 밑에 신음한데도 지금도 이런 간첩활동을 하고 친북을 하고 종복을 하고 여러분들 별짓을 다는 인간들이 우글루글한 것이 지금 이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생각해보게 되면 너무나 여러분들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겁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아직 좋아요를 눌르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누르면 조금 더 노출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왕실 노비수를 여러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수사가 동원이 되어 가지고 때로는 회유 협박 여러분 그다음에 뭡니까 사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노비나 관노비들을 다 내수사로 끌어들이는 조선왕실의 재정을 확중하기 위한 그런 신의대 역할을 내수사가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신록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내수사의 서리가 500여 명의 노비를 사유화했다는 신록의 기록이 정확하다면 조선왕실의 부패상은 신로 드라마 작가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송재윤 교수가 표현한 겁니다. 얼마나 키 맞겠으면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까 15세기 16세기 조선왕실 재정은 정부 재정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실이 여러분들 왕실 재정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내수사라는 공적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내부주를 약탈한 겁니다. 그래서 송재윤 교수가 이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들여다본 이영훈 서울대 여러분들 경학부 교수를 지냈던 이영훈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니까 이영훈 교수가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합니다. 조선의 역대 국왕이 모든 백성을 공민으로 지배하지 않고 그 절반을 사민으로 삼아서 양반 관료들과 분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노비사회였다는 겁니다. 노비사회를 우리가 참 운 좋게 벗어난 거죠. 그렇게 운 좋게 벗어나는데 전쟁도 기여했고 가보경령도 기여했고 미국도 기여했고 그렇게 된 거죠. 보시게 되면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을 노예로 삼은 나란 조선을 비롯한 우리 선조들밖에 없습니다. 또 조사해보면 다른 데도 있겠죠. 잔인하고 이기적인 민족성이었는데 노비제 폐기가 일제히의 사실상 이루어졌으니 이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쨌든 참 이런 잔인한 민족이죠.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민족입니다. 옛날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홉 번이나 부정성을 주도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기네스북 등재해야 됩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공적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홉 번이나 공직선거를 부정성으로 저지른 나라는 없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저지른 나라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성거가 아홉 번 일어났는데 그걸 다 덮고 입을 닥치는 대통령이란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구정권에서 일어난 아홉 번의 부정성거를 다 여러분들 구정권에서 일어난 여섯 번의 부정성거를 다 입 다물고 본인 제임하여 세 번 부정성거를 당하고 아홉 번 전체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대통령도 없을 겁니다. 그런 여당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됩니다. 아홉 번이나 부정성거가 일어나 가지고 그 증거가 천하에 다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철투춤에 파묻는 그런 나라도 역사상 없을 겁니다. 그것도 기네스북에 올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거 부정성거가 모든 게 다 까발되었는데도 대법관들이 합시바여 뭡니까 모든 걸 덮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저질스럽고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고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민족들입니다. 민족성입니다. 그래서 북조선이 여러분 저렇게 여러분들 끈질기게 견뎌내는 겁니다. 이제 남조선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에서 장악이 되고 나면 또 한 번 볼만할 겁니다. 북조선과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 번 흥미진지하게 지켜봐야겠죠.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짓을 할 겁니다.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겠죠. 나라를 망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이 있습니다.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이 아니라 슈퍼 울트라 탈본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한 분이 잘 말씀을 해놓으셨네요. 보시니까 조선이란 국가가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후기 조선 북한입니다. 저 북한을 허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정치인들 무섭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정언이 통치받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48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부르짖는 데 해가지고 부르짖는 것만큼 노력의 결실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참 너무합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도 너무하고 참 너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론도 너무하고. 자 여러분들 어쩌면